가장 타고 기분이 좋다 최근에 뭐 늘 그렇듯이 고민이 많다 시간이 좀 있었나? 5월 7, 8일에 있는 우리 콘서트를 기다리네 귀여운 곰돌이, 남준이가 생일 선물로 준 게 보이는데 쟁거란다, 마침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어떻게라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웬만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음악을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 가면서 찍어본다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앞으로 쭉 나아갔으면 좋겠다 뜨거운 애가 정말 사랑해 주시고 뜨거운 애가 정말 사랑해 주시고 어디 가서 놀아보세요? 짐 고대 될 거야 너무 고맙다고 여기다 대고 한 번 더 말하고 싶다 그럼 어쩔 건데 짐 싸는 에티엘이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기분인데 각상 같네요 그럼 각도 잘 안 와서 도와쇄요 Delia 도와주시 저의 영부도 좋긴 디카 전기 우웅 미니 이건 우리의 힘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고민은 한글자막 by 한효정